카카리코 마을 카카리코 마을 카카리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불이 타고 있어요? 마을이? 하여튼 다이스가 문제인거야? EA가 문제인거야? 우린 다 알고 있겠지 뭐 누가 문제인지 시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하고 있니? 우물 아래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시크릿을 내다 던졌어요 헬로우님 동네 청년이 반갑수도 없으세요 유튜브 광고나 나오는게 있기도 하고 그럴거에요 안나오는것도 있고 아무튼 몰라 좀 있어야 돼 검토중이라는게 있어서 자 링크가 한줄이 나오고 있나봅니다 이럴수가 어떻게 된거죠 자 걱정스럽게 자니 바비를 쳐다보고 있는 실크 자 유령같죠 아무래도 이번에 싸워야될 마늘대지님 어서 어둠의 몬스터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아 어둠의 신전으로 갔대요 마을 뒤 뮤지 아래에 있나봐 흠 계속 흠 기가 내려 저희 우리 네 그렇게 어둠의 녹턴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에 관한 건 인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동문 어서오세요. 경동이가 이직 집에 들어갔네요. 자 어둠의 녹턴을 배웠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보죠. 왜? 왜? 왜 죽어? 자 물이 말랐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략을 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내려가 보죠. 이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고요. 막혀있죠. 음 맞아 맞아 맞아. 가자. 시간대 신전으로.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앞에다가 카테님 어서오시고요. 저 앞에다가 칼을 꽂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죠. 돌아가서 마스터 스워드를 꽂아 넣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어둠의 신전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 있나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보는 안 주고 그냥 어둠의 신전으로 가라. 악동입니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바보 같은 녀석들. 뭐라는 거야. 아직 이 오른쪽에 있는 집은 짓고 있군요. 자 잠수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빠져야 되는데. 저런 말이지. 어디고 좋고 무서워. 3박자 우리. 풍차 풍차. 풍차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래요. 바람의 노래 어디 보자. 바람의 노래가 뭐지. 폭풍의 노래. 폭풍의 노래. 네네네네네. 자 빙글빙글 돌아요. 돌아서. 너무 빨리 돌고 있죠. 풍차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려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 아저씨가 징그럽게 생긴 건 맞아. 됐어. 내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올라가 보자. 돈 다 돌아. 털그. 야. 저는 핑핑 돌는 게 좋더라구요. 넘어가 임마. 왜 못 넘어가. 바보야. 멍충이야. 이걸 못 넘어가. 자. 김상훈님 어서 오시구요. 자. 이제는. 내려가자. 자. 나쁜 놈들아. 내가 왔다. 자니밥이 왔다. 자. 어렸을 땐 열려있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구울림 어서 오시구요. 들어가보자. 어둠의 신전에서 필요한 물건이 여기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자. 돌아. 빙글빙글 돌아. 뭐야 이거 왜 안돌아. 왜 안돌지. 귀여워요. 환산적에 가inding. 가기 망한 blessing. 오. 하이야. 여 왈TF나. 진실의 눈을 구하라고 하네 투명한 벽이 있었네 진실의 눈이 필요하다 이거지 바닥을 터뜨리는 게 아니었어 투명한 벽이 있었어 이게 뭐야 이게 상가시네요 뭐야 이게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속았어요 깔끔하게 속았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짐승같은 그림이 있었죠 저기 있는 둘 셋 세 개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개 하나 더 있나요 안 죽냐 죽었죠 자 뭔가 없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도 폭탄 좀비가 있네요 좀비 소리가 나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자 뭐가 있습니다 최윤수님 반갑습니다 레이븐헌트님 네 티비 오신 것을 환영하구요 단점맵을 발견했다 어딨어 Content 단점맵이 없군요 vegetation 단점맵을 발견했을 뿐이야 그냥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올라갑시다 좋은게 있나 해서 가봤더니 그런건 없다더라 섭섭하죠? 서운하고 이럴때는 공약을 봐주는게 건강에 좋다는 열립니까 떨어져라 떨어져라 쓸데없는 드립이나 치겠지 이방을 떠돈 영혼의 목소리 눈을 구하라 무조건 진실의 눈을 구하라 아실지도 모를 그런 드립 물을 빼야된다는 얘기군요 물을 어떻게 빼놔요 왔던 곳이잖아 이거 저한테 낚여서 떨어졌던거 자 폴리곤을 뚫고 자 폴리곤이 막 뚫려요 여기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서 점점 흑화방송은 어려워질 것 같다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봐 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래 별 얘기 안했다 나 내가 뭐 욕을 했어 뭐랬어 갑자기 화가 나고 있어 자 위에서 단전 처음으로 되돌리는 녀석이 나올건가 자 이것도 뚫릴거 같았지 지금 뚫릴거 같았거든 다 뚫려있네 여기는 뭐가 어 여기는 다 뚫려있어 왜 낚였어 몇번 낚이는거야 이렇게 사람을 낚는거야 게임이 기본적으로 나쁜 게임이군요 아까 죽였는데 살아있네 자 여기 조심해야죠 진실에 진실에 눈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빠지는데 아 살짝 움직였구만 아 진짜 비스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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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라고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 자 긴장긴장긴장긴장 더워 뭐야 나침반 이거 주고 끝나는거 아니겠지 그럼 병구 주겠지 나침반이었다 나침반이었어 나침반 나침반 상자였거든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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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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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의 문장 그런거야? 그런거 맞아? 뭐가 됐나본데? 어 물 빠졌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렇구나 공략이 이상해 공략이 뭔가 잘못됐어 공략을 보고하니까 더 안좋아지고 있어 지금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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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보다는 어 공략 상대 공략 다 찼습니다. 뭐가 나올까? 손이네요. 어우 시끄러워. 뽐뽀뽀. 위험해. 어떻게 빠지는 거야. 위험하냐. 위험하냐.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곤란한데? 새록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내려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안 돼. 에이씨. 때리면 되는구나. 아 이게 관제네. 숙이고 있어요. 깜짝이야. 이상하더라고. 무서운 손이. 때려지나요? 입는 거야. 피해를. 안 돼. 바꿨네 또. 죽을 아파네. 손이 잡혀야만 나오나봐. 손이 잡혀야만 나오나봐. 손이 잡혀야만 나오나봐. 죽겠다 잘못하면. 죽겠네. 죽겠어요. 위험해요. 아 바로 옆에. 죽였어. 다행이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으하하하. 다이. 다이같은 소리하고 있어. 말이 돼. 전이전이 바빠피 다이 안닿는게. 어이가 없구만. 아하. 추천이나 누르시게. 진실의 렌즈를 발견했다. 진실의 안경. 그뒤 얻었습니다. 자 좋아요. 네 안경. 써보자. 뿅. 끄지마라. 자. 여기도 있어. 오. 자 작은 열쇠. 발견했구요. 또 켜. 끌라그래. 자 이쪽에. 열쇠로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한군데. 두군데나 있죠. 제대로 된게 있나. 보더랜드1도. 저는 저걸로 했어요. 패드로 했어요. 보더랜드1도 패드로 했습니다. 어려울거 전혀 없어요. 진실의 눈으로 보면. 자 길이 있죠. 짠짠짠짠. 아. 수탈추가 있네. 잘 맞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네. 아. 비참. 자동조준. 아. 창피하게. 무슨. 자동조준이야. 진짜. 수준 떨어지네. 자동조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되는 자동조준. 자동조준이라기보다는 조준.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거지. 검은후드님 반갑습니다. 그 정도던데. 도. 그 조종. 아니아니아니. 조종이 아니라. 조준. 좀 도와주는 수준이지. 그게 자동까지는 아니던데. 도움을 드릴게요. 마침내. 또 있네. 마침내. 마침내. 여전공관전 TV는 페드로워크3 하는 일은 없을거에요. 아무래도. 그걸 왜. 페드로워크3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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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츠가 있네요 자, 스타츠 얻었고요 던지자 민호님 반갑습니다 스타츠 하나를 얻은 것뿐이군요 없지 네네네네 켜고 좀 희한해요 여기로 갔어 네네네 저로 건너갔단 말이야 건너갔는데도 똑같은 곳이야 문 열고 나가 문이 있었나? 뭔가 이상하다대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이러면 하튼 뭐가 있습니다 유로 이 면이 마지막에 문 열고 유로 외뇨 외뇨 죽어 불을 붙이라는 건가요? 나보고 지금 불을 붙이라 이거야 자식들이 말이야 사람을 귀찮게 하고 어떻게 불을 붙여야 돼 아 막대기로 붙이면 되지? 아이 바보같다 바보다 막대기로 붙이면 되는 뭐야 하나밖에 안 붙였는데 바라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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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현님 반갑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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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열 쇠다! 됐다 다 끝났다. 자 마지막 열 쇠 얻었습니다. 부상한테 죽일까요? 자식! 와아! 어떻게 저렇게 뛰어? 깜참하네. 일치문무슨! 됐구요. 마지막 열 쇠 얻었으니까 돌아가서 문 열고 끝내죠.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끝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신전으로 가서 또 이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믿겨지지 않는 현실. 진짜 희한했습니다. 이게 막 저쪽으로 가려고 간건데 이쪽이 나오고 네네네. 태양의 노래 하면 멈추는거 맞아요. 멈춰 서있죠? 멈추는 엉망이네. 왔어 왔어! 열어봅시다. 열어보죠? 아하 이거 뭐야 레이저 서너이구나 아 짜식들 아! 짜증나 야 이거 뭐 양아치들의 소구리야 팽 이 놈 자식 폭탄을 던지면 되던데 폭탄은 뭐 키죠 저거 됐습니다 아후 토 나와 토 나와 오르피를 지금 주고 아 뭐하자는 거야 오르피 갖고 뭐하자는 거야 풀만배도 나오는게 오르피인데 말이 되냐고 지금 아 또 기분 나쁜 기분 나쁜걸 당하고 있어 방패로 아 하이리아의 방패를 입수했다 아 힘들다 힘들어 게임이 너무 힘들어 토 토 토 토 토 토 tre 홀ificant 토 넹 어둠의 녹턴 맞죠? 묘지로 가시겠습니다 네 묘지로 갈거에요 묘지로 가시겠습니다 한 바다에 sí 묘지로 가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Jednak